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성도는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도 사랑하라 사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의 뒷부분과 2권의 첫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2권 내용에 들어가면 지금 박유일 목사님 옆에 책 모양이 마태복음 2권이라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참조하여서 여러분들이 강의집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그 책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는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도 사랑하라 사회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즉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에게 악을 대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절에서 39절 상반절 그리고 39절 후반절에서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모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38절과 39절 상반절을 봅시다 이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즉 눈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눈을 상처 입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이에 대해서 갚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적으로 보여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 자체가 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약 말씀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칠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서 가르쳤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느냐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으냐면 예수님께서는 3일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던 모든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본래 뜻 앞에서도 우리가 죄인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다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율법은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기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즉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제도 안에서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파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한 말씀 38절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9장을 잘 보세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꽤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즉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갔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뭐하게 하라? 악을 제하게 하라 즉 이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대로 잘 보복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악을 제하기 위해서 악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입법 취지였어요 그래야 그 남은 자에게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장애하게 해라 즉 악에서 아예 멀어지게 악을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악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눈이 국리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악을 제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대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는 진란하는 것도 어려웠고 백신도 없어서 맞지도 못했고 치료제도 없어서 다른 치료제도를 혼합하여서 증상을 보고 이 병을 고치는 치료제요가 아니라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예전에 썼던 다른 치료제도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치료해보자 해서 치료법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거였어요 즉 이거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고 우리가 언제 이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요 백신과 치료제가 완비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가벼운 감기로 다시 취급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강한 조심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도 진약과 연결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 죄에 오염되면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죄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죄하고 격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계에서도 가인이 나무 아베를 죽이고 하나님께 뭘 부탁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아우를 죽인 그 죄값으로 제 목숨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너애를 해야 하는 자는 내가 일곱 배를 갚을 것이라 아니 이거 하나님 동생 죽인 자를 위해서 하나님 복수하시겠다고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생명을 했으니까 네 생명으로 갚아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실행해요? 어느 형제가 실행을 해야 해요 근데 그 형제가 그것을 실행하면 그 사람 또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기가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가인을 위해서 주신 기준 같지만 사실은 나머지 자녀들이 그 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죄를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도 오늘 본문 38줄 말씀도 바로 그거랑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차단되기를 원해요 죄에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복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는 죄로 갚아도 된다는 악은 악으로 갚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악이 아니라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어느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아주 면밀하게 실행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악이라도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요 계속해서 레이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즉, 미워하는 것보단 뭐해라? 견책하라 자, 미워하는 것과 견책하는 것은 무엇이 찾을까요? 미워하는 것은 그의 악을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견책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악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가 이 죄에서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하니라 그래서 오직 악이 아니라 사랑의 법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아니에요 악은 있을 수 없어요 보복을 위해서 내가 정한 정의를 위해서 악을 용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안에서 보는 거지만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아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통치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기 원해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거기에 사실 사탄의 그 유혹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악일까? 내가 배고파서 돌을 떡동이로 만들어 먹는 거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닐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는 거 이거 죄인가?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더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거 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 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일어나면 그건 전체가 죄가 되어버린다고 죄에 오염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 악에서 멀어지도록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악을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하고 39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에서 멀어져라 악과 함께하려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서 악과 섞이지 말고 철저하게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원래 율법의 근본 치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없고 백신이 없고 약이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그 병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병에 걸려서 아직도 허덕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를 충만하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악을 치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이고 은혜의 시대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너희들이 더 생동감 있게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 A 말씀에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동일합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에 동일해요 레이기 19장 17절 18절 말씀과 동일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이루실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 책임을 묻는 거 그것도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이 악에 빠지는 자가 악에 빠지기 전에 악에게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 이미 발생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막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치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막은 이 제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후반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건 뭐예요? 나에게 화가 났던지 나를 모욕하던지 그 사람의 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화로 똑같이 모욕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도 돌려서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걸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서 얘기했던 건지로 견책받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단순히 상황적인 대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막다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행해야 돼요 40절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즉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이유가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라? 거독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가 원하는 거 그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필요해서 고발까지 했던 거 그것을 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와 좀 더 동행하고 싶어해요 나를 계속 귀찮게 해요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39절 후반절과 40절은 내가 선한지 악한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줘야 된다고요 더 주어라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얻을 때까지 선을 행하고 더 주어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연 특히 4장 23절에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모습이 뭐였냐면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나눠주는 거였어요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소문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해결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지만 이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부분에 필요한 사람은 다 달려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몰려들어와요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되야나 그들의 요구를 계속 대구해 주세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세요 더하시는 거에 더하시는 거 그들의 악에 대해서도 항상 선호되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고발할 이유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시도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모함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피를 채우러 오는 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겁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더라도 정말 억지로 다가오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죄인되었을 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죽이는데 동참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선으로,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겉옷도 요구하고 속옷도 요구하고 있는 거 다 거둘내려고 그래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염려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2절을 보셔어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복이 되고 동시에 복을 누리는 경우는 언제인 거예요? 즉 우리로 계속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고린도구서 8장 14절을 보시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넉넉하게 주신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꼼꼼한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꽃의 꽃을 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보고 계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보고 계신다 성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의인이 걸식하거나 유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공급하세요 그리고 공급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잘 쓰는 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냐?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너에게 이것을 더 준 것은 이것을 사회주기 사상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이건 또 우리가 너무 편협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셨으면 물질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더 주셨으면 재능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주 상이하린 사람은 말씀을 정말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걸 나누는 것이 나의 넉넉함으로 구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재물에서도 재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잘 쓰라 그러세요 주신 것은 너 혼자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이 넉넉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내게 넉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미리 조율하시고 먼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편 112편 5절로 구조를 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로 베풀며 구워주는 자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욕심을 내고 나만 누리고 나의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재물에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삭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 듯이 또 나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충성되냐예요 충성된 자들은 줄 수 있고 계속 베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때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값없이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선 네가 먼저 챙겨라 어떻게 해선 네가 먼저 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채우는지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나누라 하는지 잘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주신 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먼저 주신 거 재능을 통해서 먼저 주신 거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먼저 주신 거 이것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이상하게 부족한 사람을 내 옆에 두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부모님 세대 중에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에게 왜 이게 갑자기 더 생겼지? 이거는 정말 좀 갑작스러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에 어려움을 겪은 소식이 들리고 어느 선교사님의 정말 절실한 도움의 요청의 소리가 들리고 이 사회적으로 내가 이전에 눈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던 것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에 쓰리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날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주셨나 보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